네, 응답은 호련이 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공예배 가운데 영향을 끼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은사 가운데 그걸 뽑은 건데 방언과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방언은 뭐죠? 사람에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알아듣는 사람 없다 영어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나오죠 자기 유익을 위한 것이고 남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너무 몰린 곳에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면 미쳤다 그런다 개인적으로는 좋은 것이니까 39절을 보니까 금하지는 말라 개인 유익이라는 거죠 방언은 철저히 개인적인 거다 예언은 공적이라는 거죠 예언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그냥 요즘 시나면 설교라고 번역하면 제일 좋습니다 설교나 또는 말씀, 가르침 예언이라는 한자도 보면 두 종류가 있는데 미리 예자가 있고 거기 상자 붙인 거 그다음에 맡길 예가 있어요 그래서 예금, 적금 할 때 있죠? 예금 맡긴다는 거 돈을 맡긴다 예금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미리 예 이런 예언도 있고 구약인 주로 이런 걸 많이 써요 미리 예자를 그다음에 맡길 예자를 쓰는 예언 같이 교우적으로 쓰는데 신약에서는 이걸 더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됐습니다 말씀을 맡겼다는 거죠 예언 두 번째로 쓰는 거죠? 말씀을 맡겼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말씀에서 오잖아요 들으면서 말씀 들으면서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예언의 은사가 되게 중요하겠죠 말씀을 잘 증거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말씀을 정경이라고 합니다 캐논이라고 원래 잣대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기준이 세워지고 중심이 있고 흔들이지 않는 신앙생활을 갖게 된다 그래서 교회에서 공적으로 유익하기 위해서는 예언의 은사가 참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을 맡은 것을 잘 증거하는 은사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라 예언의 은사는 말씀 증거의 은사하고 똑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후자를 썼다고 그러는데 미리 예자를 쓰면 안 되느냐 그래서 서로 교호적으로 사용한다니까요 둘 다 사용하랍니다 약속과 성취라는 개념에 의하면 예언의 은사는 오늘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이 지금 내가 약속을 믿으면 성취로 미래에 되는 거지만 미래가 미래가 아니죠 오늘이 초점이죠 오늘 믿어야 미래가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잘 모르겠으면 공부 안 하면 대학 떨어진다 이런 식의 표현 그럼 이게 뭐예요 저주입니까? 떨어진다가 아니라 오늘을 얘기하는 거죠 공부하라는 얘기죠 오늘 그러면 대학 붙게 된다 그런 뜻이겠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언에 있어도 중요한 것은 오늘이에요 오늘 여기 지금 그게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의 은사를 사용할 때 세 가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예언은 첫째 말씀 두 번째는 현실 세 번째는 감수성 이런 아픔 같은 거 감정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말씀 잘 알아야겠죠 베레아 성도 같이 말씀이 그러한가 날마다 살펴보고 말씀을 잘 알아야죠 말씀도 모르고 무슨 신앙생활을 합니까 예수 믿나는 게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공부해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익숙해져야 되고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성경 말씀만큼 중요한 게 있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렇다고 성경만 알고 있으면 깡통대는 거죠 성경 말씀만이 아니라 현실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현실이에요 그게 두 지평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이라는 지평과 현실이라는 지평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두 가지가 있는데 신학자 가운데 칼바르트라고 있거든요 유명한 적이니까 들었겠죠 한 손에는 성경 들고 한 손에는 신문 들어라 뜻을 알겠죠 요즘에 신문 들고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지만 현실을 알아야 되죠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아이패드 뜻을 알겠죠 현실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돌아가는 거를 그리고 이걸 신학에서는 텍스트 성경을 텍스트라고 그러고 상황 콘텍스트 이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된다 그런데 세 번째 하나가 더 필요한 거예요 예민한 감수성 아픔이거든요 아픔 하나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일을 할 때나 인간관계 속에서 아플 때가 있죠 왜 아플까요? 진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진심일 때 아픈 거잖아요 내가 시간이 지났는데 아프지 않아 저같이 목회자인데 목회자가 아픈 게 힘들잖아요 아프지 않아 그러면 진심이 아닌 목회야겠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 한번 보십시오 아픈 게 주로 누가 아프죠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고 자식놈 때문에 아프고 그러지 않나 그 정도면 자기 가족을 못 넘어서는 거죠 그런데 다 특징이 뭐예요 진심이죠 가짜 아니잖아요 꽃뱀들은 아프지 않을걸? 제비족이 아플까? 아프면 영업에 방해가 되잖아 그러잖아요 영업이 안 되잖아 안 아플걸? 그런데 진짜 사랑하고 진짜 마음이 가면 아프죠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예언의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 예언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아파요 우리 성교 가면은 말씀 들고 상황 파악하고 되게 아프죠 진심일 때 아프다고 그러면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뭐 그런 거겠죠 시카고 목사님한테 생각나는데 커널 클라크 여러 가지 얘기 있잖아요 깡패 전도했던 목사님인데 별명이 울보 목사예요 보금을 증거하는데 말씀 증거할 때마다 넘어오는 거야 수천 명이 죽게 돌아왔어요 시카고 공항 이후에 대부 같은 데 나오는 거 봤죠 시실리아 출신의 이탈리아 이민자들 가난하고 힘들고 지금의 안산시 같은 데 가면 외국인 노동자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예요 거기서 폭력도 있고 막 그런데 거기서 보금 증거할 때 막 울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창피해가지고 울음 그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위해서 울음이 그쳤는데 능력도 사라졌다고 그러죠 다시 기도했대요 눈물 달라고 다시 눈물이 회복되고 계속 사역을 하더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사보검서에 다 나오는데 치푸리는 비유 특별히 누가 보건 8장 6절에 보니까 바위에 떨어진 것의 운명 말라 죽었대요 설명 여기만 이렇게 설명이 나와요 습기가 없음으로 말랐고 눈물 없음으로 마른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말씀 현장 또 하나가 아픔이에요 아픔 눈물 이게 꼭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언이 뭔지 알겠죠 하나님 말씀을 맡아서 증거하는 은사다 그러면 이제 살피겠습니다 예언의 종류가 뭐냐 세 가지인데 위로 책망 심판 이게 있다라는 거예요 위로의 사역은 예언의 80% 정도 되죠 힘들 때 위로 은혜 주시고 넘어진 자를 이렇게 세우는 거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들으면 힘이 나죠 이게 위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러나 예언의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보세요 덕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위로가 큰 거죠 이 사회에서도 보면 39장까지가 주로 심판해가는 얘기고 40장부터 위로죠 너희 하나님이 이러시기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부터 시작되잖아요 40장 그게 메시야 핸델의 메시야 시작도 여기서부터 시작되잖아요 위로부터 시작되잖아요 위로 두 번째는 책망의 메시지죠 책망의 예언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드러내는 거 정력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돌아올 수 있는 거죠 24절과 25절이 그런 겁니다 24절 25절 시작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며 믿지 않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신다 보여주는 거죠 죄에 대해서 뭔지를 보여주니까 막 회개하게 되겠죠 의에 대해서 이게 십자가 아니에요 내 의가 아니라 십자가의 의 보여주시니까 십자가가 붙들게 돼 있죠 심판은 내가 심판하는 게 아니라 최종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 증거해야 되겠죠 세 번째 우리가 사실은 예언이라고 하면 좀 겁나고 쫄고 그러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많지는 않은데 강한 심판의 예언이라고 심판 그래서 하나님 말씀 못 알아들으면 망한다 죽는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경고의 말씀이죠 그것도 사랑이라고 봐야죠 그런데 구약성경의 예언서들 보면 이런 거 많으니까 듣기 싫어하는데 사실은 이게 돌아오라는 뜻이겠죠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이라 하였으니 이게 뚱땅지같이 여기 왜 나오냐면 이게 이사야 28장 11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그러니까 누가 외국인에게 끌려간다는 거예요 끌려가서 외국어로 여러분들 어디 끌려가가지고 중국말로 듣고 어디 끌려가지고 베트남말로 듣고 그러면 여러분들 좋겠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게 안식이고 상쾌함이고 안식이래요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게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이 사회에서 28장 상황은 아수르에 끌려간다 그런 뜻이고 그다음에는 어디 끌려가요 바벨론에 끌려가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 잘 알아듣게 증거했을 때 안 들어 그러면 진짜 안 들리는 사람 내가 보내줄게 이방인들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외국인의 외국 음성 들으면서 한번 학대당해봐 이 얘기를 제가 인용한 거라고요 하나님 말씀에는 심판적인 요소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 그러면 좀 검다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 내용이 뭐예요 위로 책망 심판 다 주님께서 사랑을 가지고 돌아오란 뜻이지 망하란 뜻이 아니라는 거 알겠죠 부모님이 자녀들 양육할 때도 그렇잖아요 대부분이 위로죠 책망도 하다가 나중에는 극한 얘기하잖아요 너 그렇게 하다가 대학도 못 가 망해 뭐 이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심적이다 예언은 이렇게 세 종류가 있다 단 어떻게 증거해야 되겠습니까 겸손과 지혜를 가지고 증거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가끔한 사육자들 가운데도 보면 말씀 증거하다가 과도해서 과유불급이라고 그러잖아요 과한 것은 모자란만 못하다 너무 과해가지고 상처를 주고 또 이게 열매 못 거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사실은 위로 위로만 해도 문제가 와요 위로도 지혜롭게 해야 되고 책망도 지혜롭게 해야 되고 특별히 심판에 관한 얘기할 때 지혜롭게 해야죠 아니면 실족하죠 목회자들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말그릇이라는 책이 있거든 한 4년 된다 나왔던 책인데 거기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여자분인데 김윤나라는 작가인데 시아버지가 옛날 사람이니까 투명스럽게 말을 한대 말 버릇이 안 좋은 거죠 꼰대스러운 말을 하는 거지 자기 아들이 손자죠 손자들이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됐어요 일하는 커리어우먼이니까 아버지는 싫은 거예요 시아버지는 그러니까 네 아들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일 계속할 거냐 제일 나쁜 말투가 이런 거래요 일 계속할 거냐 그러면 예스 아니면 노 밖에 할 게 없잖아요 질문 자체가 계속할 거다 그러면 그러면 대항이 안 할 거다 그러면 상처가 되잖아요 그렇죠 우린 참 힘들어요 말 대화하기 힘든 사람이 꼭 이렇게 햄리경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뭐 이런 식으로 둘 중에 하나만 대답해 맨날 이러잖아요 요즘에 국회의원들 질문할 거고 맨날 그런 식으로 하대요 말 좀 배워야 돼요 말그릇을 좀 갖다 하나씩 선물 보내줘요 읽어보라고 이거냐 저거냐 그러면 안 되는데 이분이 지혜롭죠 이 며느리가 아버지 시아버지의 의도를 한 거죠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그러죠 아버님 제 아버지 말씀이 자식농사가 중요하다는 그런 뜻이죠 맞다고 그러면서 대화가 풀렸대요 그렇죠 이런 게 지혜라고 그러니까 말씀을 증거하거나 설교하거나 할 때도 이런 지혜가 꼭 필요한 거겠죠 대화형 저도 우리 부모님들 보면 좀 그런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좀 그랬던 것 같고 참 이게 꼰대스러운 거죠 스파이크형의 언어가 있어요 화끈하게 던지고 살아죠 그리고 맨날 뒤끝이 없대 뒤끝이 없대 그리고 우리 어머니 맨날 아싸리 하다는데 아싸리가 뭔지 모르겠어라도 뭐 이북 말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 근데 기분 진짜 나빠 그리고 할 말 다 하고 끊어버리고 그럴 때가 많거든 그 세대가 저 앞세대가 그거는 스파이크형이죠 근데 진짜 대화를 잘하려고 그러면 랠리형이 되죠 탁구 치는 게 제일 싫어하는 놈이 그런 거잖아요 스파이크 맥이 확 버리고 똑딱똑딱 왔다 갔다 해 재밌지 그래 운동도 해 테니스도 마찬가지고 랠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 말 있게 만들어주는 거라고 예수님은 던지고 가는 거 아니었어요 파리세인들이 주로 말 던지고 함정 파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주고받을 수 있는 김윤나 씨 같이 이렇게 발에 랠리가 있게 만들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있어요 그러면 할 말 없게 만들어요 왜 했니 어땠니 좋았니 대답 어떻게 해 그걸 그렇죠 대답할 수 있는 걸 묻잖아요 정지하는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지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지지 말라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그 부인하고 죄친 사람한테 뭘 묻겠어 너도 사랑하니 그럼 대답할 수 있잖아요 사랑합니다 주께서 하시면 내 약 먹이라 대화가 되게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화를 할 때 랠리가 있는 말들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 전도 잘하는 사람들 보면 대화에 랠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고받고 주고받고 할 수 있는 스파이크형의 언어가 아니라 랠리형의 언어를 사용할 줄 아는 그렇게 해서 위로해 주고 그렇게 해서 책망하고 그렇게 해서 심판을 얘기한다 그러면 건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성령의 지혜를 달라 구하는 하나님이 정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잘 사용하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를 잘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 이거는 대산론의 전서 5장 19절부터 22절을 좀 차용할게요 거기 보면 네 가지가 나와요 3주 동안 나오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네 가지가 나오는데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거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줄 때가 있어요 말씀 증거하라고 불꺼트리지 말라는 거예요 즉시하라 그러니까 6월절에 떠날 때 급히 먹으라고 똑같은 거죠 미루지 말라 예언을 멸시지 말라 그러니까 하느님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올 때 말씀 미루지 말고 즉시 증거하라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지 말라 그러니까 성교 같은 거 올 때 잠깐만 다음에 간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즉각 즉각 하라는 거예요 즉각 즉각 그러면서 할 일이 뭐죠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취하고 버리라 뭐 인생이 그런 거 아니에요 나쁜 거 계속 버려나가야지 죄를 품고 있으면 안 되죠 죄를 묵상하고 있으면 안 되죠 버려야 된다고 쓰레기도 빨리 버리고 쓰레기 안 버리면 금방 차요 어떤 집이 쓰레기가 집에서 몇 톤 나오는 사람이 있다며 즉각 즉각 버리고 좋은 것은 취하고 버리고 취하고 버리고 취하고 그러면 최고가 될 수 있겠지요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 계속하다가 보면 이걸 계속하다 보면 갑자기 변화가 되죠 이걸 영적인 양질 변환 변질법에서 얘기하잖아요 양이 쌓이면 질적으로 변화가 나타난다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호련히 응답이 있는 거죠 사령의 2장에 보면 2절에 호련이 하늘로부터 극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성령이 이미 있죠 어떻게 있어요 호련이 호련이가 뭐예요 서든히 갑자기 그러니까 그들이 계속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열흘 동안 기도했잖아요 계속 기도했더니 응답은 갑자기 오잖아요 하나님의 때에 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호련이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시켜준 거죠 그래서 뭐가 되려고 그러면 하여튼 계속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부응도 호련이 오고 응답도 호련이 와요 갑자기 온다 갑자기 그래서 잠깐만 이렇게 초조해하고 데드라인 정해놓고 하지 말라고요 꾸준히 하는 거예요 계속 계속 예배드리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성교하다 보면 하수구 막히듯이 그냥 막혀봐요 거꾸로 생각해 보라고요 머리카락 뜯어가지고 하수구 막으라고 하면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아니 이게 머리카락이 가느다라는 게 어떻게 하수구를 막아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살다 보면 일년에 몇 번씩 막히잖아 막으라면 못 막아요 막으라면 불가능이야 그런데 아무 생각 없으면 막혀 똑같아요 부응도 그렇고 응답도 그렇고 어느 순간에 팍 막히면 확 늘어나요 확 호련이 온다고 코스타리카에 열대우림 지역에 공장 짓는다고 나무 다 잘라버리고 불태워버렸대요 화전 비슷한 거잖아요 불태워버렸대요 너무 가슴 아파했던 과학자 두 명이 저거 회복돼야 되는데 너무 다 태워버렸어 그 동네 오렌지 공장 많잖아요 델몬트 갔더니 거절하더래요 델 델몬트 델몬트 스페니쉬 중에 델 그런 거 프롬이라는 뜻이야 델 엘이거든 델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더거든 프롬 프롬 몬트 산으로부터 델몬트는 어디서 뜯어온 오렌지예요? 산에서 온 오렌지 델몬트 델 모르고 많잖아 델 오라 그러면 오라는 금이거든 금으로부터 그러니까 금광삼 그런 데서 무슨 거 뭐 그래서 하여튼 오렌지 회사는 산에서만 일하는가 봐 그래서 델 어쩌고 저쩌고 되게 많아 미국 가면 그런데 그 델 오라라고 하는 회사에서 허락했대요 그래서 트럭 천 대분 그러니까 만 2천 톤이래 오렌지 껍질 갖다 버렸대요 라이벌 회사 어디냐면 델몬트에서 환경 무너뜨린다 그래서 소송 걸어가지고 못하게 했대요 왜 그런 방해해? 그런데 16년 지나고 나서 가서 보니까 우울찬 살림이 넘쳐나게 됐고 동물들이 모이고 그랬다 그러죠 그 사람들이 했던 일이 뭐예요? 계속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언제 이게 확 변해요? 호련이야 갑자기 16년 만에 그냥 확 변하여가지고 완전한 회복이 되더라 그러니까 기도를 멈추지 말고 성대를 멈추지 말고 우리 차수 붙이는 건 뭐예요? Keep going 계속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부응과 응답은 언제 와요? 호련이 서든이 갑자기 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는 호련이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미리 교회에 가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응을 주십니다 응답을 주십니다 그게 예언의 은사예요 예언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정되기를 추구합니다 세 번째 조심해야 될 게 있죠 예언의 은사가 있을 때 이거 계속하는 게 중요한 건데 조심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나를 드러내는 거 사람이 드러나는 거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되는 게 여기서 사람 드러내다 예언의 은사 막 남용하다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방언도 마찬가지고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공생애를 산다는 거죠 예수님만 공생애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공생애죠 왜 그래요? 공책 속에서 다른 사람과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이웃을 향해 사는 거 아니에요 공생애죠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그러니까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공생애를 사는 거죠 마태공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할 때 시험부터 받으시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되게 웃기지 않아요?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이해가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시험을 이기는 증거를 성령께서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 사람 예수 믿으면 성령이 임하죠 성령의 능력도 임할 거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 임한데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일하면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자기를 드러내는 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파워가 생기잖아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시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성제 뛰어내리라 영광 보여주라 자기를 드러내는 걸 다 이겼죠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이겼기 때문에 시험을 이긴 거다 그 얘기라고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으면 주님께서 은사 주시고 충만한 것 다 주시잖아 계속 시험이 뭔지 알아요 시험이 고난이 시험이 아니에요 받은 걸 가지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시험이지 그러니까 자기를 죽여야죠 교회가 시험 들은 게 딴 겁니까 잠깐만 예수님 말고 사람 주먹하고 사람 좋아하고 사람 존경하고 사람 따라가고 그래서 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단 내는 거 아니에요 이단이 처음부터 이단 이단이 불교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다 기독교에서 나온 거예요 여기 있다가 하나님께 능력 좀 주셨더니 인간 드러내다가 그 꼴 된 거라고 그러니까 양머리 개가 돼야죠 최근에 어떤 성도가 되게 힘들어하는 성도가 있었어요 우리가 좀 다니다가 멀리 계신 분인데 그런데 이분이 신경증 증상이 있고 근심 걱정 떠나지 않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게 묘하죠 엉뚱한 데 은혜 받았어 양머리 개 그거에 은혜 받았어 그래서 나는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몰고 가면 되는 거지 그래서 많은 문제를 갖고 예수님께 몰아갔대 자녀들 때문에 머리 되게 아팠던 분인데 하여튼 자녀들도 예수님께 몰아갔대요 그랬더니 해결되더래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장문의 편지를 보냈는데 그거에 양머리 개가 된다는 것이 힘 빼는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전까지 자기는 힘내자그로 살았대요 힘내자 힘내자 이분 명문에 나왔어요 1등 하는 거 좋아하고 최고 뭐든지 뭐 하여튼 2등 가라면 서러운 사람이에요 힘내자 힘내자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자기 뜻대로 다 됐거든 자기 일은 자녀들은 안 되고 다른 문제도 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병이 되는 거예요 병이 지 뜻대로 안 되니까 신경증 약 먹고 불안 초조 난리 그런데 양머리 개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힘 빼자로 바뀌었대 힘 빼는 거구나 맡기는 거구나 풀리들 해요 God works 하나님께서 일하시대 기도가 나오더래 When you pray God works 우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카톡 프로필에도 양머리 개로 되어 있더라고요 양머리 개 그리고 온통 사진 개만 올려놓고 아줌마들이 올린 개가 아니야 그분은 깨달음의 개야 깨달음의 개 그래서 내가 답변을 보냈죠 개같이 살자 잘 허용합시다 하여튼 우리 한계가 은사인데 은사가 언제 깨지느냐 무엇이 시험이냐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는데 나를 들었는데 사용하면 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받으면 받을수록 죽고 또 죽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예요 And I wish Not I was Christ 그게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사 잘 소양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추구합니다 자리에 세련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찬양하겠습니다